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멋진 생각과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반혼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게 뭔 개소린가 하면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비혼이라는 단어에는 가부장 제도에 거부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혼을 반혼이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 여성들의 위풍당당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는 결혼의 여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미혼과 기혼을 썼습니다. 미혼이라는 단어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 담겨있어서 언젠가 결혼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 위대한 fm리스트들은 가부장 제도에 저항하자는 의미로 결혼 거부를 선언하여 비혼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여들이 비혼을 했다가 결혼을 해버리기 시작하며 비혼이라는 단어의 가부장제 거부는 의미를 잃어버렸죠. 따라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 제도에 보이콧을 하기 위해 반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용어를 비혼해서 반혼으로 바꾸겠다 선언한 겁니다. 어디 모자란 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 나는 대체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결혼이라는 가부장 제도와 문화에 반대해서 반혼이라 이미 많이 쓰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여성시대에서는 반혼에 대해 긍정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거대한 여초 커뮤니티인 덕후에서는 반혼 좋은 것 같았듯이 간결하게 전달되고 비혼이라는 단어랑 헷갈릴 일도 전혀 없네. 결혼 제도에 반대하는 여자는 반혼주에 결혼 안 한다 말하다 설거지 당하고 싶다는 여자는 비혼주에 따기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중입니다. 비혼주의 반혼주의 아주 이른 판때기만 갈아치우면 뭐가 끝나는 줄 아시나 본데.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여자들이 어릴 때는 비혼한다 아가리 털다가 나이 먹고 아차 싶어서 비혼 데려치고 남자에게 설거지 당하려 노력한다. 이 상황을 없애면 되는 게 아닐까요? 결혼은 애초에 누군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선택인데 그걸 거부한다고 왜 그렇게나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 하던데 우리 여자들은 굳이굳이 난 비혼이 아니라 반혼이야 라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반혼주의가 심했던 나를 결혼해 이끌어준 내 남자 한번 믿어볼게요. 얼마나 잘 알지. 라는 식으로 자신은 결혼하기 정말 싫었지만 남자 쪽에서 억지로 결혼을 성사시켰으니. 나는 설거지녀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남자를 설거지한 거다 라는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싸움인 겁니다. 그 누구도 여자들에게 제발 결혼해라 도시락 싸들고 설득하지 않죠. 하지만 여자들은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비혼이다 반혼이다 목청껏 외칩니다. 마치 자신의 비혼 반혼을 제발 깨뜨려달라 말하듯 말이죠. 우리 한녀들은 누구보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20대에는 몰랐는데 30대 아줌마가 되니까 외로워 미치겠다 말하죠. 비혼이라 남자도 안 만나는데 이게 맞나 싶다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점점 남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외로워서 시우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 너무 외로워서 미치겠다는 한국 여자. 그녀들은 비혼보다 더 강력한 반혼을 해야 한다 주장하지만 속내는 결혼하고 싶어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그런 속내를 남자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비혼을 주장하는 척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등신 같은 단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며 우리 여자들은 절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침에는 알맹이가 없죠. 비혼이라 주장하던 여자들 싸그리 결혼한 게 현실이고 남은 여자들은 도태녀밖에 없으니까요. fm계의 데모였던 갓건배도 의사랑 소개팅하고 까이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데. 다른 한국 여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매갈 운영자도 결혼하는데 일반 한국 여자들은 얼마나 더 결혼하고 싶을까요? 부디 우리 비혼 반혼 여성분들은 그 마음 변치 말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부장 제도의 끝판왕인 결혼이라는 족쇄를 몸에 달지 마시고 꼭꼭 반혼을 유지하셔서 행복한 반혼 라이프로 늙어가길 바랄 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런 한심한 여자들의 전략을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들의 반혼을 은희 뉴스는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예상인 일상은 늘어난 것입니다. 예상인 일상은 일상은 불구하고요?